예 안녕하십니까 태혜입니다 오랜만에 백합 페르지 를 하러 가고 있어요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이곳에 지금 백합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함께 백합 잡으러 출발해 보시죠 자 출발 합시다 출발 자 여기 백합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나오는가 봅시다 에이씨 뭐야 이게 욕실했는데 골뱅이 했네 자 여기도 봅시다 아이씨 뭐 다 꽉 많죠 자 여기 한마리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백합이 자 여기 한마리 또 있습니다 자 백합 하나 더 나왔어요 자 백합 자 여기 백합 한자리 자리가 있습니다 자 백합 넌 자 나왔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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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리에 백합 맞아요 왔는데 자 나왔습니다 백합 자 맞죠 자 이렇게 앉아서 요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자 자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어두워서 찾기가 좀 애매하네 자 여기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 나왔습니다 자 백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대박인걸 자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하나 보여요 저쪽에 자 여기 한번 타보자 여기 무조건 백합 나옵니다 에잇 가사 돌뱅기한테 오고 있냐 자에잇 자 이건 꽝 입니다 자 찾아봐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자리 요 자리 업 될 거 같아요 야 맞죠 한마리 나왔습니다 자 déc 1987이 됐고 2마리치 다 이렇게 생겼구나 여기는 지금 조금 구멍이 여기는 딱 패턴을 알았어요 이렇게 생겼네 딱 파면은 무조건 나와요 이제 알았으니까 요자리 요자리하고 요자리 여기 한마리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었는데 여긴 없네 요정도 하고 요자리가 백합자리입니다 이게 백합자리에요 자 확실하네 자리 한 마리 나왔습니다 요자리 요자리에 또 백합이 있어요 자 자 이렇게 나옵니다 나왔죠 또 레이더를 돌려봅시다 디비디디 오 여기 있어요 요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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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합 나와요 오 딱 갔는데 자 걸려라 자 요자리 요자리 나왔습니다 자 요자리 요자리에 또 있어요 두 개 자 한 마리 더 왔습니다 귀하고 끝자리하고 여기 또 있었는데 됐지? 자 여기 있다 한 마리 더 왔고 자 여기 한 마리 더 왔습니다 Part 1 Part 3 Part 4 Part 5 Part 5 Part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